윈드블룸 축제 오늘 하루 뭘 해야 할까? 어? 알베더님! 연구는 어때?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것 좀 보세요, 저희 생각에 한거 좋은 술집이라면 당연히 안주를 제공해야죠? 그래요? 어떻게 누굴 위해서 겸손하고 용감하게? 적극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으로? 우와, 조심해! 미안, 미안 괜찮아? 흠 신년만 같다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란 게 내 대답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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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